여기가 이제 한국체육과 격기. 저 안에 봐봐. 뭐 하고 있어. 무서워, 무서워. 저렇게 올라가? 자, 이제 여러분 전시켜주세요. 여기가 누나니까 한국체육과 격기.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부 선수들이 운동하는 곳. 인사 한 명씩 할게요.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2학년 마이너스 68kg급 김동화입니다. 잘생겼어. 사실 우리 이대훈 선수인가요? 이대훈 선수보다 더 화제가 될 것 같아. 너무 잘생겼어. 자, 다음 두 번째 선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2학년 63kg급 민찬기입니다. 민찬기. 민찬기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3kg급 조강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플레이급 황진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학년 마이너스 73kg급 이다빈입니다. 시현아, 너는 몇 킬로야? 같이야? 전 헤비급. 여러분 이제 한체대 출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제 어떤 후배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궁금하다. 저기 보시면. 다 역대 이제 다 있습니다. 역사가 다 있죠. 한체대 출신 선배님들이. 아니, 근데 여기 계신 선수들 중에서 아시안게임 1위 했던 친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아시안게임 1위요? 아, 진짜. 아시안게임 1위. 대박이다. 아시안게임 1위. 시mmin. 아시안게임 1위. 대박이다.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선수분들의 징크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무슨 징크스가 있어요? 저는 시합 전날 개최를 하고 저녁에 라면을 먹고 다음 날 얼굴이 땡땡 부어야지 몸이 가볍게 시합이 잘 뛰어져요. 아 라면을 먹고 땡땡 불어야지? 오히려 더 무거워지지 않나요? 되게 아침에 먹고 싸고 나면은 오늘 가볍다. 형 우리 잘생겼어 우리 남자들이. 저는 빨간색 속옷을 입고 무조건 시합을 뛰어야 해요. 아 진짜로. 선수마다 속옷이 한 명씩 있네. 그러면 약간 좀 변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자 빨간 속옷을 입는다. 또. 개최를 하고 나서 좀 먹고 한숨을 잔 다음에 좀 회복을 빨리 시킨 다음에 저녁에 치킨을 먹어요. 닭가슴살. 찬기 선수가 춤을 잘 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갑자기 여기서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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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스팟팀이에요 지금. 뭐 누가 누가 춤을 잘 춘다고. 찬기 찬기. 어 진짜로요? 걸그룹 댄스. 어 진짜로요? 자 한번. 어떻게 벌써 파악을 다 했어요. 저쪽으로 가셔야 해요 우리. 찬기야 잘해봐. 오렌지 카라멜 노래 아니에요. 오렌지 카라멜 아니에요. 괜찮아. 매우 열심히 해. 어머머머머머머. 어머 잘하네. 어머머. 잘한다. 잘했다. 어머. 오이 오이. 궁금เล bombers해서... 아우. 얘 왜 이래? 이건 연습한 거 아니야, 얘야. 춤 아니야? 잘한다. 춤을 잘 추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제 좀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발차기 같은 거. 한 번씩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가장 기본적인 발차기인 돌려차기입니다. 돌려차기입니다. 상단 돌려차기. 정말 맞는다 생각해보세요. 여자 연습. 요즘에도 이거 날의 차기라고 하나요? 네. 몇 번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어요? 30초에 100개? 30초에 100개요? 30초에 100개. 어떤 건지 모르겠죠? 간단하게만 시범 보이세요. 100개 하지 말고. 이거는 연속으로 하는 거. 다리를 안 붙여. 자, 보세요. 여자. 됐습니다. 이게 날의 차기예요. 저건 죽겠는데요? 연습 못 하는 거죠. 30초. 아니, 저거는 맞는 사람이 저렇게 공격만 당해요, 일방적으로? 아니죠. 맞는 사람도 저렇게 계속 맞고 있으면 선수가 아니죠. 아니요. 그냥 때리는 놈, 맞는 놈, 뒤놈으로 나눠지는 거지. 연습이니 연습. 자, 가장 하수집 딸들, 우리 멤버들이 도전할 가장 기본 미트차기 하나만 알려주세요. 기본적인 동작은 이제. 오, 기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돌려차기. 돌려차기예요. 왜 이렇게 빨라.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미트를 때리는 소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안 되네요. 소리가 달라. 소리가 달라. 소리가 달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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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시대까지 선수 생활을 했어서. 아, 진짜? 저희 때는 되게 좀 나름 유명했어요. 자, 일어나서. 자, 앞둘러차기. 제가 잡아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거 보고 다니고 못하겠지. 아니, 이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진짜 이렇게 해놓고. 왜냐면, 잠시 후에 겨루기가 있어요. 겨루기도 있고. 겨루야 된다고요? 자, 우리 둘이. 자, 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돌려 차는 걸 이렇게 해야죠? 자, 아. 뒤에 한 입구만 다시. 잘 하셔.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괜찮아요, 괜찮아. 아, 좋아. 1, 2, 2만 원씩. 모르고 와. 아, 야, 야. 아,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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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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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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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빨리! 됐어, 2시간 쉬었다, 이렇게. 잠시 후에 이제 장비의 소개받을 텐데 신체물 점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몸통에 주먹 이렇게 질렀는데 이거는 득점이 1점이 들어가요. 몸통 1점. 이렇게 뒷발로 차서 이렇게 잡거나 밀기동작으로 해서 득점이 다음에 2점. 2점. 회전해서 이렇게 차면 3점. 3점 차기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얼굴을 차면 얼굴을 차면 3점. 3점. 만약에 돌려차다가 언제발거리 입속 같은데 쑥 들어가면 그건 점수 없죠. 그거는 영상 판독을 해서 심판의 판단으로 득점을 주든지 안 주든지. 누가 봐도 장난이었는데. 강비 차고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수근이 너무 여기 어린이 태권도단 같아. 날 쓴 노래야. 오빠가 무슨 캐릭터 같아. 어머, 아기 같아. 애기 같아. 승훈이 형. 승훈이 형. 승훈이 형. 어흐. 어흑. 이현. 어흑. 어흑. 원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하죠. 아무라도 하죠. 리더, 리더. 얼굴 이렇게 때려도 되죠, 손으로? 손은 안 돼요. 손으로 얼굴 때리면 반칙이에요. 왜? 무조건 발로만. 주먹은 몸통만. 규칙이에요, 규칙. 얼굴 올려오실래요? 다리? 다리 어떻게 얼굴 올라가요? 안 올라가네. 그러면 무조건 배만 보고. 무조건 배만 때리시면 돼요. 계속, 계속.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잘하는데? 형, 태권도 배웠죠? 안 배웠어, 진짜로. 잘하네. 다리도 올라가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다리가 안 올라가요. 다리 올라가야 되죠, 형님. 하나, 둘, 셋. 그냥 차면 돼요, 이렇게? 땡겨, 땡겨. 주먹, 주먹은 어떻게 해? 주먹을 슥히다가. 제가 이제 너가 보여드릴게요. 상대가 발을 찰 때 주먹을 이렇게. 상대가 들어올 때. 들어올 때? 이렇게 차면은. 빵. 이렇게 막고, 막고. 아, 밑에 막고. 몸통 막고. 막고, 몸통. 아니, 근데 잠깐만요. 아니. 여기 차려, 처음.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그거 안 웃겨요? 거기 여기. 낭심부대? 안 차. 그렇게 하지 마. 아, 이거 무서운데, 이거? 세력. 신성돈이 안 웃어지고. 낙수하시고. 야, 이히트 강남. 강남, 밀. 강남, 밀. 서혁예. 서혁예. 으이! 슥아. 슥아, 집중, 집중. 강남, 집중. 시작, 시작. 강남, 집중. 시작, 시작. 강남, 집중. 강남, 집중. 싸우세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좋아, 좋아. 공격이 곧 방어다. 집중력 좋아. 그렇지, 공격이 곧 방어야. 팔 닫은 적이야? 갔어요, 예. 발 닫어. 내가 봤을 땐 저기 있는 선수가 점수 올려주는 것 같은데. 컴퓨터로. 발을, 발을 차셔야겠다. 내 발을 먼저 차야겠다. 오빠, 지금 2등. 아니, 2점, 2점. 2점, 2점. 2점, 2점. 부터, 부터. 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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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다음. 이거 아니야? 감점. 감점. 넘어지면 감점이에요. 넘어지면. 이거 안 들어갔어요? 이게 뭐 아니에요? 너무 좋잖아요. 캡, 캡. 말만 하면 경고받아서 감점돼. 알았어, 알았어. 계속.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나 너무 힘든다. 계속. 더, 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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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1점. 빨리 와봐. 연습으로, 연습으로 때려야 되니까. 니가 연습으로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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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매란에. 발을 탓해. 발을 탓해. 발을 탓해. 발을. 2점 치고 있었구나. 도망다녀. 도망다녀. 시작. 시행아, 들어가. 시작.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틀어드려야 돼.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20초, 20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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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발색이야. 반칙이야, 반칙. 어, 아까 됐는데. 매니저 어디 갔어, 매니저. 조명사, 조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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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으로 때리는 게 어딨어, 이거. 어? 주먹으로? 그매도? 야, 심판 있어. 심판 있어, 나와. 그매도 주먹으로 새 콘도인데. 감춰. 어, 감춰. 왜, 왜, 왜. 뮬빅이 진짜 않았어, 이거. 야, 해. 진짜 내가 이거 때렸어, 술에 술을 해. 알았어, 갈남아. 진짜 때린 거야. 와,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이거. 아니, 반칙적으로. 들어와, 이 녀석. 아무리 SM도 있어. 너무한 걸 깜짝 놀래. 아, 웃겨. 야, 야, 야. 사과하고 서러워. 아,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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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강남아. 너도 적당히 해, 이제. 적당히가 아니라. 좋아, 좋아. 공격해야 해, 공격해야 해. 왜 쟤 못 들기만 해, 자기로. 매 속이 같아, 매 속이 같아. 뭐야, 김연아야? 뭐야, 김연아야? 네, 김연아야. 김연아, 왜 액션같이 해? 어, 장갑 바꿔요? 아니, 아니, 장갑 안 바꿔. 형, 이거 끼시면 돼요. 어, 이거 저기. 몸이 너무 불리하다. 해본 적이 없는데. 품아, 형은 머리 안 찰게, 너만 찰게. 안 찰게, 너만 찰게. 품 얼굴이 반 이상이 자기 께 아니래서. 준비. 아, 이거 진짜 상관없는데. 자, 세게 사. 세게. 정수 안 났어, 정수 안 났지마. 계속. 마구 3초가. 달려. 마구 3초가 났어, 마구 3초가 났어. 아니야. 저번에 최선을 다하래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죄송합니다. 풍부수로 꼽는 게 없어. 우와. 이게 같이 공격이 나가서 점수가 안 남은 거죠? 아니요, 이게 센서가 호구에 붙어야지. 계속. 좋아요. 아, 파괴 차려주세요. 세게 파이팅! 아, 그림만 얼굴 때린다니까? 그림만 얼굴 때린다니까? 그림만 얼굴 때린다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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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아, 잠깐만요. 저, 저 한 번에 들어왔는데. 호구랑 발등 센서가 안 맞는다는데? 막았어 내가 막았어 한번 다시 한번 쳐 볼게요 비노구에 한번 쳐 볼게요 왼발 왼발 좋은데? 너무 세게 쳐서 너무 잘 되는데 알았어 공격할 거죠? 계속 막걸로도 쳐버린다 막걸로도 쳐버린다 애기같아 애기같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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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종사 하나도 안 났어 종사 하나도 안 났어 여섯 번 맞췄어 종사 하나도 안 났어 계속 아우 웃기다 종사 하나도 안 났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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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끼자고 했잖아 내가 끼자고 했잖아 내가 끼자고 했잖아 내가 끼자고 했잖아 아우 점수는 안 났어 아우 아우 귀여워 어떻게 제대로 맞았어 제대로 맞았어 와 제대로 맞았어 아우 이제 1분 지났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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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가슴 형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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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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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하나도 안 났어 정수 하나도 안 났어 정수 왜 정수 하나도 안 났어 정수 하나도 안 났어 왜 점수가. 아니 왜 안 나와 점수가. 주먹에 센스가 없대. 때릴 필요가 없어요. 주먹에 센스가 없대. 아니 민희 얘기를. 발로 해야 돼요 발로. 아직도 20초만 하는 거야? 와 시간 대박이네 이거. 아 웃긴다. 자리도 안 올라올 것 같아 지금. 시작. 30초 20초 빨리 빨리 달려. 달려. 80초에요. 고마워. 아아아. 달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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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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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싸우면 동네 싸워! 도망쳐! 도망쳐! 팔초! 팔초! 아 웃겨! 그냥 반복만 해. 형 댄서가 안 먹었어요. 예성!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3초! 3초! 처음! 감점! 입은! 입은! 입은 다시! 아니야! 연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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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우지 표정 봐! 오! 재밌다! 오! 살벌해! 살벌해! 오! 살벌해! 살벌해! 미치고 오! 미치고 오! 미치고 오! 오! 왜? 계속 있기만 봐! 계속 있기만 봐! 계속! 계속! 아! 아! 이리 와! 슬퍼 파이팅! 아! 저 너무 잘해! 잠시만 봐! 여기 안 와! 이리 와!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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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말고. 어, 바로 가자. 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요번에 진짜 기절시키려. 어, 바로. 형님, 다시 보기만 하면 아마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대로 들어왔어요. 아, 진짜. 아니, 진짜. 동아야. 아예? 정말로요. 와... 와, 진짜 어떡하지? 무서운데, 너는? 형 선생님이 발을 들일 일이 없잖아요. 이거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안에? 이제 안 무서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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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자, 결승전입니다. 자, 인특 선수 결승전이죠. 자, TBS 배 예체능, 아, 운전 단속지. 자, 오늘 결승전 이수근 대 광남. 광남 대 이수근을 함께 결승전입니다. 사실 이수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 젖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태권도로 완전히. 태권도 선수인데. 엘리트. 그렇죠, 킥 때문에 지금 선수를 포기한 케이스고요. 자, 오늘 선에서 유아존. 아, 이수근에서 유아존. 강남. 그렇습니다. 자, 살아. 현재 40대의 나이, 부록의 나이를 갖고 있는 우리 이수근 선수. 체력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파이팅. 젊음의 강남이냐, 요령미의 이수근이냐. 자, 경기 들어갔죠?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한 방에 끝내야 되겠다. 그러지 마. 자, 경기 시간이 흘리고요. 자, 탕재천 들어가고 있죠? 자, 강남. 들어가냐? 아, 탕재천이. 자, 서로에 대해서 지금. 자, 이수근 선수 어디를 쳐다보는 거죠? 이수근 선수. 이수근 씨 자꾸 거기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 보면 안 됩니다. 진짜 형, 그러지 마.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진짜. 강남. 두려워했죠? 두려워했죠? 아, 탕재천. 2위점 2점. 2위점. 2위점 2점 했고요. 날씨앤돌이 이수근. 계속. 강남 놀랐고요. 강남 놀랐어요. 자, 인정 안 됐고요. 자, 강남 또 들어가죠. 막아냈고요. 점점. 맞았잖아. 아니, 맞았잖아. 누구? 자, 일본에서 유학받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그 유행을 했죠? 네, 그거 제 거예요. 자, 이제 강남도 몸 풀렸죠. mel, mel. 2점 차, 1점 차. 급격한 체력자를 보고 있는 이수근. 이수근 씨 살짝 웃는데 저게 웃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래요. 밀었어요. 밀었어요. 4대4. 4대4. 강남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대여를 납을 수 있겠는데요. 그럼요. 아무래도 얼리어답도 요즘 사람이 우리 강남이 그 기계에 대해서 더 친근하기 때문에. 연속 점수 아닙니다. 가슴을 강타하면서 7대4로. 이 형 연기야. 우리 연륜의 이수근이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공기 들어가요? 공기 들어가죠? 남았어요. 30초 남았죠? 공격하죠. 강남 공격합니다. 갔어. 아직 안 됐어요. 강남. 20초 남았어요. 20초. 강남. 보고 있어요. 노리고 있습니다. 머리도 있어요. 머리도 있어요. 한 방이거든요, 한 방. 피했어요. 15초. 15초. 금빛이냐. 얼굴. 15초. 색깔은 10초. 9. 8. 5. 6. 8. 5. 5. 5. 5. 5. 8. 머리 상.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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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ll. 공. 홍석. 키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곳! 하숙집 딸들에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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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저희가 저녁 미션 대결을 좀 펼쳐봐야 되는데 양궁팀 1위를 했던 우리 미숙팀 우리 붐씨 팀은 제외를 해드리고요 2위 3위를 했던 이특 다혜 그리고 강남 시연팀이 발차기를 해서 많이 찬 팀이 승리하게 되고 진팀은 오늘 저녁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 전형 미션이 달린 마지막 대결 30초 다혜 도전 시작 시작 자 십순 가, 가, 가! 고, 고, 고! 쉽다! 힘든, 힘든! 힘든가 봐, 20초!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3, 2, 1! 그만! 힘든가 봐, 이거! 힘든가 봐, 이거! 잘했어, 잘했어! 자, 그리고 다현 씨! 53개, 53개! 자, 시현 씨가 그러면 초 좀! 30초! 화이팅! 탄력 붙여라, 탄력 붙었다! 그렇지! 낮아주면 안 돼, 낮아주면 안 돼! 높여줘야지! 높여야 돼, 높여야 돼! 1, 2, 3, 1! 수리가! 수리가! 2, 3, 2, 3! 점점 더 멀어지나봐 두고 있는 날과 때론 며칠씩 빠르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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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왜 들을 거니? 왜 뭘 들고 가?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리드야, 빨리! 시작! 몇? 75개 75개? 와, 그래도 75개? 75개? 시현 씨가 끝낼 수 있어! 시현 씨! 잠깐만,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가요! 아니, 아니, 이거 아니야! 어떻게 해? 연습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 자, 갑니다, 도전! 과연 바지가 문제일까? 자, 준비! 시작! 시작! 빨리, 빨리! 네! 천천히! 지금 물리치려봐요! 좋다, 탈락 붙는다, 그렇지! 좋아, 좋아! 붙는다, 그렇지!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오, 왔어! 리듬 탔어! 시작! 1, 2, 3, 2, 3, 6, 1, 2, 1, 2, 3, 5, 1, 2, 1, 2, 1, 2, 1, 2, 1, 2, 1! 몇 개? 95개? 65개? 65개!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됐어? 나보다 많아요, 언니! 12개 많이 했어요, 지금! 다 했으면 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해주는 학생이 더 힘들어해! 그렇죠, 그렇죠? 더 일을 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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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시작 시작 그렇지 와 야 왜 이렇게 잘해 으에에흠 와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아 마지막까지. 박자 무야 할걸. 박자 무야, 이거. 크만. 크만. 말이 안 움직여. 75개. 네 발이. 하이 마지막 예절에 애교 부려도. 네 발이 아니야. 내 말이 아니야. 애교를 부르면 어떡해. 자 이렇게 해서 140대 128로 시현 상담 상대. 삼계탕 만들러 가요. 삼계탕. 다 보양식을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와서 이따 맛있게 드세요. 다 먹으러 가요. 감사합니다. 반찬의 태권도 화이팅. KBS KBS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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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